엑스포 시민광장과 대전컨벤션센터 1원에서 개최된 2019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. 대전시는 이번 행사에 5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4일간 총 24만여 명이 다녀가 역대 사이언스 페스티벌 중 최다 관람객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행사는 대덕특구와 함께 스타과학자 토크쇼, 아티스트 전시 공연 등을 준비하고 세계과학문화포럼과 세계혁신포럼, 대전하이테크페어 등 국제행사를 연계 개최해 축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높였습니다. 또 자율주행차 탑승체험, 인공지능 퍼포먼스, 어벤져스 캐릭터쇼, 인공지능 작곡 피아노 연주,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새롭게 도입한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